이번 시간은 육장 조동사 단문독회의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 책 146페이지 20번부터 할 차례죠. 먼저 네이티브 선생님이 읽는 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선 소와 대트의 밑을 쳐보세요. 너무나 뭐뭐해서 그 결과 대트의 하다. 이런 의미의 쏘댓구문이죠. 지니얼과 바미의 동그라미. 지니얼 하면 warm and mild. 즉 온화한 예를 들으시고 바미는 날씨 따위가 상쾌한 즉 pleasant의 의미죠. 그 섬의 공기가 너무나 온화하고 상쾌해서 대트의 하했다. We could have slept quite well without any shelter. 여기 shelter는 피난처란 뜻보다는 비바람을 가려주는 것. 즉 지붕 따위의 의미를 쓰인거죠. covering이나 roof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could have slept 와 without any shelter의 동그라미. could have slept 는 가정법 과거 완료 꼴이니까 without 이하가 가정법 과거 완료의 if 절을 대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without any shelter는 even if it had not been for any shelter.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설사 지붕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주 잘 잠을 잘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우리는 설사 지반이 아니고 바깥에서 잠을 잤다 하더라도 잠을 아주 잘 잤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but we are so little used to sleeping in the open air. we are used to sleeping의 동그라미. be used to ing의 의미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즉 be accustomed to ing.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 다음 in the open air는 ok에서 즉 집 밖에서 이렇듯이요. little 앞에 so와 in the open air다면 that의 밑을 쳐보세요. so that 구문이 또 나와있죠. 우리는 밖에서 자는데 너무도 적게 익숙했기 때문에 즉 우리는 밖에서 자는데 거의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little은 준 부정하죠. that 그 결과 we did not quite relish the idea of lying down without any covering of us. not quite 하면 부분부정으로 전적으로 모모한 것은 아니다. 즉 not completely 이런 의미죠. relish 즐기다 enjoy 의미고 covering은 지붕이나 벗길 의미하죠. 우리는 우리 위로 어떠한 지붕도 없이 눕는다는 생각을 전적으로 즐기지는 못했다. the idea of a of의 동그라미 여기 of는 동격을 나타내는 전사로 the idea equal lying down의 관계를 만들죠. 처음으로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면 the air of that island was so genial and balmy 그 섬의 공기는 너무나 온화하고 상쾌해서 that 그 결과 we could have slept quite well without any shelter 우리는 설사 지붕이 없었다 하더라도 즉 집안이 아니고 집 밖이었다 하더라도 아주 잘 잘 수 있었을 것이다. but 그러나 we were so little used to sleeping in the open air 우리는 밖에서 자는데 거의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that 그 결과 we did not quite relish the idea of lying down without any covering of us 우리는 위에 지붕에 전혀 없이 눕는다는 생각을 전적으로 즐기지는 못했다. 즉 그다지 즐겁지 않았다는 의미죠. 내용을 정리해보면 섬의 공기가 비록 온화하고 상쾌하긴 했지만 야외에서 자는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야외 보다는 지붕이 있는 집안에서 자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비록 그 섬의 공기가 따뜻하고 상쾌했지만 we still wanted to sleep under a blank 우리는 여전히 머머 밑에서 자기를 원했다. as we want the blank to sleeping in the open air 우리가 야외에서 자는 것에 머머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에서 글 쓴 이는 야외에서 자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야외 보다는 covering 즉 지붕이 있는 집안에서 자기를 원했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blank에는 covering과 비슷한 밀가는 roof가 들어가면 되겠고 두 번째 blank에는 뭐뭐 하는 데 익숙하다 be used to와 같은 밀가는 be accustomed to 즉 accustomed to를 넣으면 되겠죠. although the air of that island was warm and pleasant 비록 그 섬의 공기가 따뜻하고 상쾌했지만 we still wanted to sleep on the roof as we want accustomed to sleeping in the open air 우리는 야외에서 자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붕 아래에서 자는 것을 여전히 원했다. 참고로 ceiling은 천장, attic하게 되면 다락방, adjusted의 동그라미, adjusted는 조절하다, comforted의 동그라미, comfort하면은 타동사로 위로하다, 위안하다 이렇지죠. 자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자, 당신이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과거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관리 문장으로 영작해야죠. 먼저 당신이 도움이 없었다면 하는 것은 뭐뭇이 없었다면 하는 것은 if it had not been for 뭐뭐 또는 간단히 without 뭐뭐 하면 되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또는 without your help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는 본문이처럼 간단히 without your help 써보죠. 그 다음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could have 플러스 pp를 이용해 I could not have done it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제 문장을 완성해 보면은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I could not have done it 당신이 도움이 없었다면 without your help I could not have done it without your help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 could not have done it without your help 다음 21번으로 갑니다. 먼저 기본이 한 번부터 살펴보죠. Man eats lest he should die Man eats so that he may live Man eats for fear that he should die I work hard so as to succeed Man eats lest he should die Last와 should의 동그라미 여기 last는 뭐뭐하지 않도록 이런 의미의 접속사로 last 주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하면은 주어가 뭐뭐하지 않도록 주어가 뭐뭐하지 않기 위해 이런 의미의 부사절이 되죠.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 먹는다. 미국식 용어에서는 대개 조종사 should를 생행하고 동사 원형만을 쓴 경향이 있죠. 즉 man eats lest he die 이런 형태를 더 많이 쓴다는 얘기죠. 다음 Man eats so that he may live So that와 may의 동그라미 So that 주어 may 플러스 동사 원형하면은 뭐뭐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의 의미가 되는 부사절이 되죠. 따라서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때 so 대신에 in order를 쓸 수도 있죠. 즉 man eats in order that he may live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또는 투부 정사로 바꿔보면은 Man eats to live 또는 man eats so as to live 또는 man eats in order to live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다음 Man eats for fear that he should die For fear that와 should의 동그라미 직역하면은 인간은 죽는 두려움 때문에 먹는다. 이렇게 되는데 For fear that 주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하면은 제일 처음에 나온 Last 주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하고 같은 의미의 부사절이 되죠. 따라서 사람은 죽지 않게 먹는다. 이런 식으로 옮기는 게 더 자연스럽죠. 즉 Man eats last he should die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이 경우도 미션 용어에서는 대개 should를 상향하고 Man eats for fear that he die 이런 식으로 쓰죠. 또 For fear that의 that도 상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I work hard so as to succeed So as to succeed의 동그라미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투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에서 투부 정사 앞에 so as나 혹은 in order를 붙이면 목적의 의미가 더 강조되죠. 나는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I work hard in order to succeed 또는 그냥 I work hard to succeed 또는 I work hard so that I may succeed 또는 I work hard in order that I may succeed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다음 본문 21번 들어갑니다. Number 21 Enclosed by forwards Enclosed의 동그라미 Enclosed 하면 타동서로 둘러싸다니까 Enclosed by forwards 네 개의 벽에 둘러싸여 즉 실내에 갇힌 채 And chained to an indoor job Chained의 동그라미 여기 chain은 타동서로 사슬 같은 곳으로 몸을 묶다 열어두시고 An indoor job 실내의 일 즉 실내에서 하는 일을 가르치죠. 또 실내에서 하는 일에 묶여있는 현대인은 두 개의 관계문서 Enclosed와 Chained가 뒤에서 Mother Man을 꾸며지고 있죠. Realize is that That diar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That diar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That diar을 인식하고 있다. His shortening His days Shortening과 days의 동그라미 Shorten하면 타동서로 줄이다. 단축하다. 그 다음 They의 복수형 days는 Life 수명 혹은 시대 이렇듯이 되죠. 여기서는 수명이라는 도서를 쓰인 겁니다. 자기가 자기 수명을 단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알고 있다. 다시 정리해보면 Enclosed By four walls And chained To an indoor job 신뢰에 갇힌 채 신뢰에서 하는 일에 묶여있는 Mother Man 현대인은 Realizes That he is shortening His days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단축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He needs exercise 그는 운동이 필요하다. And he knows it 그런데 그는 그것을 안다. 즉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But when he asks for guidance 그러나 그가 지도를 부터갈 때는 즉 그가 어떤 운동을 하면 되느냐 하는 지도를 부터가게 될 때 He received so much conflicting advice that So what that 밑줄 So that 구문이죠. conflicting의 동그라미 conflicting 형용사로 상충되는 모순되는 이랬으니까 그는 너무나 많은 conflicting advice 상충되는 조언을 받기 때문에 그 결과 He is afraid to accept any of it 그는 그것 즉 그 많은 상충되는 충고 중에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가 두렵다. Lest he should make bad methods worse Lest 와 Should의 동그라미 Lest Should 구문이죠. 나쁜 문제들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즉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method의 동그라미 여기 method는 circumstances 혹은 situation의 뜻이죠. But 다시 정리해보면 But 그러나 When he asked for guidance 그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느냐 하는 지도를 누군가에게 부탁하게 될 때 He received so much conflicting advice 그는 너무도 많은 상충되는 충고를 받기 때문에 그 결과 Last he should make bad matters worse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He is afraid to accept any of it 그는 그 충고 중 어떤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렵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신뢰에 갇힌 채 신뢰에서 해야 하는 일에 종사하는 현대인은 운동 부족으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는 있지만 막상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가면 너무 상충되는 조언들이 많아 어떤 조언을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였죠. 이점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According to the above paragraph which of the following is incorrect? 1. Modern man is forced to live under too stressful an environment. 2. Modern man imperatively needs exercise to improve his health which is impaired by his working conditions. 3. Given too much confusing advice on exercise modern man is at a loss which to choose. 4. 4. It is better for modern man to devise his own method of doing exercise ignoring others conflicting advice. 5. Modern man kept indoors doing monotonous work all day long is in danger of becoming unhealthy. According to the above paragraph 윗글에 따르면 which of the following is incorrect? 다음 중에 어떤 것이 옳지 않은가? 동그라미 1번 Modern man is forced to live under too stressful an environment. Is forced to live 동그라미 be forced to 동사 원형하면 어쩔 수 없이 몸하다 이렇으니까 현대인은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산다. 맞는 문장이죠. 동그라미 2번 Modern man imperatively needs exercise imperatively urgently 절박하게 이렇지니까 현대인은 절박하게 운동이 필요하다. To improve his health which is impaired by his working conditions By his working conditions 그의 근로환경에 의해 is impaired 손상된 그의 건강을 약화된 그의 건강을 improve 향상시키기 위해서 맞는 문장이죠. Impaired 동그라미 Impaired 하면 다동적으로 damage 손상시키다 또는 weaken 약화시키다 이렇듯이요. 동그라미 3번 Given too much confusing advice on exercise 운동에 관한 너무 많은 confusing advice 혼란스러운 충고가 주어지기 때문에 즉 혼란스러운 충고를 받기 때문에 Modern man is at the loss which to choose 현대인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Is at the loss 어쩔 줄 몰라한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죠. Given too much confusing advice on exercise 는 as 또는 because 또는 since Modern man is given too much confusing advice on exercise 이런 이유의 부사질이 품사 구원으로 바뀐 거죠. 파동사 given은 주다는 뜻이지만 수동형 be given은 반대로 받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confusing은 형용사로 혼란스러운 그 다음 on은 about 이 뜻이고 그 다음 at the loss의 동그라미 at the loss 하면 당황해 어쩔 줄 모른 이러듯이요. 원칙적으로 at the loss 뒤에 about나 as to 같은 말이 따라와야 하지만 되게 생각되죠. 여기도 위치 앞에 about나 혹은 as to가 생각된 겁니다. 동그라미 4번 It is better for modern man to devise his own method of doing exercise 현대인은 자기 나름의 운동하는 method 방법을 devise 고안하는 것이 더 낫다. ignoring others conflicting advice 다른 사람들이 서로 상반되는 조언을 무시하고 이런 말은 법문에서 없었죠. 따라서 틀린 문장으로 이것이 정답이죠. ignoring의 동그라미 ignore 하면 타동서로 무시하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즉 disregard 또는 take no notice of pay no attention to pay no heed to 이러듯이죠. 동그라미 5번 modern man kept in those doing monotonous work all day long 하루종일 doing monotonous work 단조로운 일을 하며 kept in those 신뢰에 갇혀있는 modern man 현대인은 is in danger of becoming unhealthy 건강이 나빠질 위험에 처해있다. 맞는 문장이죠. monotonous의 동그라미 monotonous 하게 되면 단조로운 unvalid 또는 지루한 boring dull 이런 뜻이죠. in danger of의 동그라미 뭐뭐 위험에 처한 즉 in pattern of 것 같단 말이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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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4번 정답은 동그라미 4번 입니다. 영자 그가 보지 않도록 그것을 감추어라 뭐뭐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본문에서 나오는 last 주어 should 동사원형 이 표현을 쓰면 되죠. 그 다음 감추다 하는 것은 hide conceal keep out of sight 이런 여러가지 표현이 있지만 여기서는 hide 써보죠. 문장을 완성해보면 그것을 감추어라 hide 그가 보지 않도록 last he should see hide it last he should see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147 페이지 22번으로 합니다. The event of our being unable to work due to unemployment, sickness, or old age, we may not starve nor be compelled to ask charity from others. We should always put aside something. Put aside의 동그라미. Put aside 하면 옆으로 제쳐놓다. 이런 뜻에서 저축하다. 즉, save. Put by. 이런 뜻이죠.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put aside. 저축해야 한다. So that So that 그 다음 쭉 아래 We may not starve의 동그라미. So that 주어 may not 플러스 동사 운영 구분이니까 So that 이해하지 않도록 이런 뜻이 되겠죠. So that In the event of our being unable to work In the event of 하면 뭐만 경우에 즉 In case of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일할 수 없는 경우에 아우가 동명사 being의 의미상에 주어져 Due to unemployment, sickness, or old age, Due to는 owing to, because of 즉, 뭐뭐때문에, 몸으로 인해 이런 뜻이니까 Unemployment, 실업, sickness, 질병, 혹은 old age, 노령으로 인해 We may not starve, nor be compelled to ask charity from others Stop는 굶다, no는 and nothing 뜻이고 Be compelled to ask 이 동그라미 Be compelled to 동사 운영하면 Be forced to 동사 운영 즉, 모험하기를 강요당하다 부득히 모험하다 그 다음 charity 자선, 파괴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구움거나 또는 부득히 남에게 자선을 구하지 않도록 즉, 그런 신세가 되지 않도록 이런 의미죠 처음부터 우리말 우선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So that they are In the event of our being unable to work Due to unemployment, sickness, or old age 우리가 실업, 질병, 혹은 노령으로 인해 일할 수 없을 경우에 We may not starve, nor be compelled to ask charity from others 굶거나 남에게 자선을 애결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도록 We should always put aside something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저축해야 한다 윗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미래의 어떤 불행한 때를 대비하여 항상 무언가를 저축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이점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윗글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도록 다음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죠 We should always save some money for blank day 1. sunny 2. cloudy 3. stormy 4. rainy 5. snowy We should always save some money for blank day 우리는 항상 뭐뭐한 날을 대비해 얼마간의 돈을 저축해야 한다 굳은 날을 대비하여 이런 의미를 만들어야 되겠죠 동그라미 1번 sunny 동그라미 2번 cloudy 구름이 낀 동그라미 3번 stormy 폭풍의 동그라미 4번 rainy 비가 오는 동그라미 5번 snowy 눈이 오는 정답은 동그라미 4번 rainy 가 되겠죠 For rainy day 이렇게 하면 For time of illis or other trouble 아프구나 혹은 다른 곤란한 때를 대비하여 이렇게 됩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죠 We should always save some money for rainy day 다음 영자 노년의 남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무엇인가 저축해야 한다 무엇인가 저축하다 하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Put aside something 이 표현을 사용하면 되겠죠 모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역시 본문에 나오는 So that 주어 may not 플러스 동사원형 이 표현을 쓰면 되죠 뭐뭐에 의존하다 하는 것은 Depend on 또는 Be dependent on 어느 쪽도 좋지만 여기서는 Be dependent on을 써 보죠 따라서 남에게 의존하다 하면 Be dependent on others 다음 노년의 하는 것은 In one's old age 이렇게 하면 되죠 문장을 완성해 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저축해야 한다 We should put aside something 노년의 남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So that we may not be dependent on others In our old age We should put aside something So that we may not be dependent on others In our old age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We should put aside something So that we may not be dependent on others In our old age 다음 23번 들어갑니다 Number 23 He was looking at the dog Afraid to approach him For fear the animal should show his teeth Were it only from habit And equally afraid to run away Lest he should be thought a coward He was looking at the dog 그는 그 개를 바라보고 있었다 Afraid to approach him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려워 Afraid 앞에 비행이 생겨된 분석구문이죠 여기서 힘은 앞에 나와있는 개를 가르치죠 For fear the animal should show his teeth For fear와 should의 동그라미 For fear 다음에 death가 생각되어 있죠 For fear 주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하면 주어가 머머 할까 봐 두려워 이런 뜻에서 주어가 머머하지 않도록 이런 뜻이 된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그냥 직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동물이 즉 그 개가 그의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 즉 그 개가 으르렁거리는 것이 두려워 그 다음 Were it only from habit 그것이 즉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대는 것이 비록 습관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Were it only from habit If it were only from habit 이런 가정법 과거 구문에서 비동사를 앞으로 내보내면서 if를 생각시킨 형태죠 이때 if는 even if의 의미죠 And equally afraid to run away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망가는 것이 두려워 역시 afraid 앞에 비행이 생겨된 분석구문이죠 Lest he should be thought of coward Lest와 should의 동그라미 Lest should 구문이죠 그가 coward 겁쟁이로 생각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처음부터 우리말 우선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는 Were it only from habit 그것이 비록 그 개가 늘 하는 습관이라고 하더라도 For fear the animal should show his teeth 그 개가 으르렁거리는 것이 두려워 Afraid to approach him 개한테 접근하기도 무섭고 And 또 equally 마찬가지로 Lest he should be thought of coward 그가 겁쟁이로 생각되어서도 안 되니까 Afraid to run away 도망가기도 두려워 He was looking at the door 그는 그저 그 개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의미죠 개가 으르렁될까봐 무서워 접근할 수도 없고 또 겁쟁이로 생각될까봐 도망도 가지 못하고 그저 개만 바라보고 서 있는 진태양란에 빠진 주인공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이제 한번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When we are placed in a situation like the above We say we are between the blank and the deep blue sea Or a rock and a blank place Devil Dog Coward Strange Hard Dangerous When we are placed in a situation like the above 우리가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We say we are between the blank and the deep blue sea Or a rock and a blank place 우리는 blank 모모와 the deep blue sea 깊고 푸른 바다 사이와 또는 A rock, 바위와 A blank place 모모한 장소 사이에 있다고 말한다 지금 이렇게 되지만 문명상 우리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진태양란에 빠져 있다 이런 의미로 짐작되죠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는 진태양란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오늘 영화에서는 관영적 표현으로 Be between the devil and the deep blue sea 악마와 깊고 푸른 바다 사이에 있다 즉 뒤에서는 악마가 쫓아오고 앞에는 깊은 바다가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태양란의 상황을 비유하는 편이 되죠 그 다음 Be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바위와 단단한 곳 사이에 있다 즉 앞에도 뚫을 수 없는 단단한 바위가 있고 또 뒤에도 뚫을 수 없는 단단한 장소가 있다는 의미니까 역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태양란의 상황을 비유하는 편이 되죠 Be between the devil and the deep blue sea 혹은 Be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죠 따라서 첫 번째 브랭크에는 deadly 두 번째 빈칸에는 hard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죠 When we are placed in a situation like the above We say we are between the devil and the deep blue sea or a rock and a hard place 다음 영자 누가 들을까봐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누가 들을까봐 하는 것은 누가 듣는 것이 두려우 또는 누가 듣지 않도록 이름이니까 본문에서 나온 For fear that 주어 슈드파라 동사원형 이 구문을 이용해 보죠 그 다음 여기서 듣다 하는 것은 엿듣는 거니까 over here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죠 over here 플러스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다 이렇지 않죠 그 다음 목소리를 낮췄다 그랬는데 낮췄다가 lower니까 목소리를 낮췄다는 lower one's voice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죠 문장을 완성하면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He loud his voice 누가 그 이야기를 들을까봐 For fear that someone should overhear him 이렇게 되죠 이때 that 이하의 주어가 summon 즉 알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 경우는 스톰트로 나타내면 더 좋겠죠 따라서 that 이하를 스톰트로 바꾸면 He loud his voice for fear that he should be overheard 그 다음 바이 싸움은 생각되죠 He loud his voice for fear that he should be overheard 이 경우 for fear 다음에 that는 생각할 수 있고 또 구호체에서는 should 대신에 우두를 쓰는 경우도 많죠 따라서 He loud his voice for fear he would be overheard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물론 should나 would 생각해야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lowered his voice for fear that he should be overheard He lowered his voice for fear he would be overheard 다음 24번으로 갑니다 The lower animals must have their bodily structure modified in order to survive under greatly changed conditions they must be rendered stronger or acquire more effective teeth or claws for defense against new enemies or they must be reduced in size so as to escape detection and danger The lower animals must have their bodily structure modified bodily 하면 형용사로 신체의 structure 구조란 뜻이죠 modified의 동그라미 modify 하면 바꾸다 즉 alter change의 뜻으로만 쓰는데 여기서는 transform 즉 변형시키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죠 사육동사 have 플러스 목적어 their bodily structure 플러스 목적보 modified 이런 오형식 구문인데 modified가 과거 분사로 수동의 의미니까 하등 동물들은 그들의 신체의 구조를 변형되도록 해야 한다 즉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신체 구조를 변형시켜야 한다 in order to survive under greatly changed conditions under greatly changed conditions 크게 변한 환경 아래에서 in order to survive 생존하기 위해서 survive는 continue to live keep alive 이런 말을 바꿀 수 있겠죠 conditions의 동그라미 condition은 복수형으로 쓰이는 주의 환경 주의 상황 이렇지 않죠 다시 형리를 해보면 the low animals 하등 동물들은 in order to survive under greatly changed conditions 크게 변한 환경 아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must have the bodily structure modified must have the bodily structure modified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신체 구조를 변형시켜야 한다 they must be rendered stronger be rendereded의 동그라미 render는 타동서로 뭐 뭐 하도록 만들다 즉 make와 같은 뜻이지만 be rendereded를 become의 의미일까지는 하나의 억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they must be rendered stronger는 they must become stronger 그들은 즉 하등 동물들은 더 강해져야 한다 이름이 되죠 하등 동물들은 더 강해져야 하고 또는 acquire more effective teeth or claws more effective teeth 더 효과적인 이빨 또는 claws 발톱을 acquire 획득해야 한다 acquire 이하도 앞에 must 연결되는 거죠 for defense against new enemies 새로운 적들에 대한 for defense 방어를 위해 즉 새로운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 다시 읽어보면 그들은 즉 하등 동물들은 for defense against new enemies 새로운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 must be rendered stronger 더 강해지거나 acquire more effective teeth or claws 더 효과적인 이빨 또는 발톱을 획득해야 한다 or 그렇지 않으면 they must be reduced in size 그들은 즉 하등 동물들은 몸 크기가 must be reduced 줄어들어야 한다 so as to escape detection and danger so as to escape 동그라미 so as to 부정사는 몸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detection 탐지 라는 뜻이니까 탐지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정리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등 동물들은 탐지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몸의 크기가 줄어들어야 한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스펜서가 처음 얘기한 적자 생존에 관한 내용이죠 하등 동물뿐 아니라 최고의 고등 동물라고 할 수 있는 인간도 적자 생존에 예의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이점 염두에 두고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아래 문장에 관한의 알만한 말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The above paragraph has to do with the blank of the fittest in the changing environment has to do with 동그라미 have to do with 모모는 모모와 관계가 있다 이렇지 않죠 대개 have 다음에 something nothing much little 같은 말을 붙여 사용하는 경우 많죠 예를 들어 have something to do with 모모는 모모와 어떤 관계가 있다 have nothing to do with 모모는 모모와 아무 관계가 없다 have much to do with 모모는 모모와 많은 관계가 있다 have little to do with 모모는 모모와 거의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따라서 The above paragraph we grown in a changing environment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the blank of the fittest 와 관계가 있다 동그라미 1번 struggle 투쟁 동그라미 2번 strife 역시 투쟁 동그라미 3번 survival 생존 동그라미 4번 strength 힘 동그라미 5번 strain 긴장이죠 본문은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생물만이 결국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적자 생존에 관한 내용이죠 적자 생존은 영어로는 the survival of the fittest 이렇게 하죠 따라서 정답은 동그라미 3번 survival이 되겠습니다 The above paragraph has to do with the survival of the fittest in a changing environment 윗글은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적자 생존과 관계가 있다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e above paragraph has to do with the survival of the fittest in a changing environment 담용자 너는 그 충치를 빨리 뽑아야 한다 충치는 썩은 치하니까 a decayed tooth 이렇게 하면 되죠 따라서 그 충치는 여기서는 너의 그 충치라는 뜻이니까 이중소격을 이용해 that decayed tooth of yours 이런 식이 되죠 너의 그 충치할 때 우리말식으로 생각해 your that decayed tooth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리죠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뽑다 하는 것은 pull out 하면 되죠 그 다음 충치를 뽑다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충치를 뽑는 게 아니고 치과에서 치과의사가 뽑는 거니까 have 플러스 목적을 펴서 pp 구문을 이용해야죠 따라서 너의 그 충치를 뽑다 하면 have that decayed tooth of yours pulled out 이런 식이 되죠 그 다음 빨리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런 뜻을 생각해 immediately 라는 부사를 써보죠 문장을 완성해보면 너는 뭐뭐 해야 한다 you must 너의 그 충치를 뽑다 have that decayed tooth of yours pulled out 빨리 immediately you must have that decayed tooth of yours pulled out immediately 이렇게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 must have that decayed tooth of yours pulled out immediately 단문독회 24번 영작을 끝으로 제6장 조동사 단문독회 강의를 전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ode Sal하셨습니다 5번 영상에서 만나요 3번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Calvin한 것입니다 5번 영상에서 만나요 5번 영상에서 만나요 5번 영상에서 만나요 5번 영상에서 만나요 10배 God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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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